부산의 발전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또 부산시교육청은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정격 합의하였습니다 이 결단은 단순히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 급식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이뤄낸 소중한 협치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협치는 우리 부산의 지방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은 상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서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돌기꽃 부산의 희망이자 미래가 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미래가 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